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결정에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재철 국장의 진술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징계 수위도 이미 정치적으로 고려를 해서 다 정해져 있었는데 누구의 논리를 쓸 것인가, 누구가 여기에 사유를 댈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심재철 검찰국장, 추미애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고 있는 심재철 국장의 논리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심재철 국장은 출석을 하지 않고 대신에 진술서를 냈습니다. 진술서를 냈는데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판사 문건입니다. 그리고 채널A 수사 방해 등에 대해서 윤 총장의 불리한 진술을 마구 쏟아냈다 하는 것이 이제 징계위원회를 갔다 온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변호사로부터 나온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심재철이 결국은 윤 총장을 보냈다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심재철 국장은 판사 문건에 대해서 문건을 받자마자 본인이 격노했다.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톡스톡들이 언론 포레이를 통해서 법원을 압박하려는 정보 수집의 일환이라는 지지의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심재철 국장은 판사 문건이라는 것을 지난 2월에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반부패 강력부장이기 때문에 라인에 따라서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를 받고 있다가 지금 윤 총장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국민이 되니까 본인은 자리를 옮겨서 검찰국장으로 갔는데 이 문건을 한동수 감찰부장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 전달하면서 이게 말하자면 사찰이라고 바뀌고 또 제보를 했다 하는 식으로 이 문건이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둔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심재철 국장은 과거 지난 2월에 이 보고를 문건을 다 받아 놔놓고 이게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위해서 재판에 진행 중인 검사들에게 참고하려고 준 자료들이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지금 와서 이게 사찰이라고 하느냐 이런 문제의 제기를 하자 본인이 갑자기 나 그때도 그 문건을 보고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게 최근에 본인이 한 일종의 변명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나타나지 않고 문건을 징계위원회에 내면서 그 문건을 보자마자 본인이 격노했다고 써놓고 있습니다.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을 했다. 특수통들, 검사의 특수통들이 언론 프레이를 통해서 법원을 압박하려는 정보수접의 일환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징계위원들이 올크니 하고 이 문구다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서로 짜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됩니다. 심재철 국장 보고 정인으로 즉각 지난 1차 징계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정인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정인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재철 국장은 나타나지도 않고 이런 문건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인을 채택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변호인들이 정인에 대한 신문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 신문을 했을 경우에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바로 위정죄로 처벌받으니까 이렇게 문서로 써가지고 아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불리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소리를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여기에 판사 사찰 문거리다. 바로 심재철 당시의 부장이 이걸 보고도 경로했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통 출신인 윤 총장은 물론 한동훈 검사장 등 이른바 윤석열 라인 검사들을 아주 저격했습니다. 이 심재철 국장이. 심 국장은 이밖에도 채널A 강요 미수 의혹 사건에서도 윤 총장이 수사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채널A 강요 미수 의혹에서도 윤 총장이 수사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슬과 다른 내용을 써놔도 본인이 없으니까 심재철 본인이 없으니까 이걸 반박해가지고 물어가지고 왜 그런 진술을 했냐 하면서 따져 물어야 되는데 본인이 안 나타나니까 아주 황당하다 이렇게 변호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서 제대로 반박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기 때문에 답답해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징계위에 심 국장의 진술서에 대한 탄핵 의견서 준비 시간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심 국장 진술서에 대해서 의견서를 준비할 시간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래도 그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윤 총장 측에서는 심재철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재철 국장은 윤 총장의 핵심 징계사위인 판사 문건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보고받은 뒤에 이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데 심 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어떻게 누구한테 줬다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문건 보고 나는 과거에 아주 화가 났다. 이게 아주 판사들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거다. 검찰의 언론 프레이다. 법원을 압박하려는 정보 수집의 일환이다. 검사들이 재판하고 올 때 판사가 갑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갑에게 압박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15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한동수 감찰부장은 자신이 판사 문건을 법무부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나 진술을 거부됐습니다. 한동수 부장은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말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심재철 국장이 판사 문건을 한부장에게 전달한 게 맞다면 심 국장은 윤석열의 징계위의 제보자가 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한부장이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심 국장이 윤석열의 징계위의 제보자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한 숫대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문건을 보고 있다가 이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윤석열 총장에게 불리하겠구나 해서 그거를 말하자면 제보 형식으로 주고 그걸 받은 한동수 감찰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성명 미상이라 해서 입건했고 그것도 자기가 법 안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건 배당을 감찰부로 배당해서 감찰부장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날 11월 25일 11월 24일은 추미애가 직무정지를 명령한 날이고 11월 25일은 바로 압수수색을 한 날입니다. 이 기반에서 이 소리를 보고 윤석열 총장을 성명 미상 이래가지고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한다 해서 이제 수사정보 담당관실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런 문건이 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건 하나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찰 문건이 되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광범위하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딱 한 차례 그것도 법원 인사 입건한 뒤에 정보자료를 검사들에게 재판에 쓰라고 그렇게 줬는데 그걸 가지고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지금 공격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날 징계위에 참석한 또 다른 감찰관이 있습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입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심국장이나 한부장과 달리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류혁 감찰관은 윤 총장의 징계 청구에 대해서 박은정 감찰 담당관으로부터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다. 징계 과정에 완전히 배대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박은정 감찰 담당관도 추미애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남편이 대검의 형사부장으로 있는 이종근 부장이고 본인이 추미애의 핵심이고 다 이종근 남편이나 박은정 감찰 담당관도 추미애의 핵심 측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류혁 감찰관의 진술은 윤 총장 징계 사유 중에 감찰 방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빠지는 이유가 됐습니다. 류혁 감찰관이 감찰관도 모르는 감찰 사건 진행이 어떻게 검찰총장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느냐 감찰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징계를 줄래 해도 감찰 방해에 관련해서는 윤 총장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못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사 문건에 대해서도 제가 되기 어렵다 하는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류혁 감찰관은. 그리고 징계위에 출석했던 이정화 검사 지금 법무부 감찰 담당을 하고 있는 역시 판사 문건에 대해서 류혁 감찰관과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게 판사 문건 작성과 채널A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의심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정직 2개월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사찰 문건 채널A 수사 방해 그리고 정치적 중립 의심 이것도 정치적 중립 의심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관심법에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말을 그렇게 정치에 나가려고 한 말이겠지 하고 추측해가지고 이렇게 중립을 의심했다 하는 말인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과거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비슷한 말을 하고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그렇게 정제를 한 것이 아닌가. 윤 총장의 징계 결정 뒤에 임기자 총찰을 내쫓기 위해서 적법한 절차, 실체 없는 자의 사유를 내세운 불법적인 조치라고 하면서 윤 총장이 반발을 했습니다.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법률과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잘못 바로잡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변호인들은 문재인의 재가가 이루어지는 대로 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심재철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핑계를 대면 그것 가지고 징계를 다 했을 텐데 어쨌든 이 논리는 보니까 심재철 국장이 내세운 논리인데 너무나 얼토당토 않는 그것도 진술서만 본인 면대해서 확인한 것도 아니고 진술서만 보내서 이걸 기준으로 징계를 했다. 그래서 정직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정직이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정직이든 해임이든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죄가 없는 검찰총장에게 죄를 줬다는 것 이게 지금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게 정직이든 해임이든 아니면 2월이든 6월이든 관계없이 그래서 결국은 검찰 수사를 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면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싹 가져오게 된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잘못이고 앞으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대목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